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준석 신당을 보면 캡사이신 범벅이 된 음식을 보는 것 같아요. 논란이 돼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그 매운 양념인 캡사이신을 뿌리다가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범벅이 됐어요.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돼버린 거죠.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은 일단 관심 끌자. 일단 뉴스에 나오고 일단 방송에 나오자. 소위 말하는 관심종자의 길이지 진중한 정치인의 길은 아니거든요. 캡사이신이 범벅이 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캡사이신당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네요. 장해찬 최고위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최병웅 의원님.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무임스차 논란 노인 혹은 최근에 있었던 여성 군복무 얘기. 물론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캡사이신이다. 관심 끌려고 자극적 공약을 번복한다. 장 전 최고위원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캡사이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방송에서 한번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논란이 된 정책 공약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개혁신당이라는 곳은 현역 의원 한 명입니다. 양향장 의원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개혁신당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총선 공약이라고 내놓는 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캡사이신이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 공약을 지금 남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런 점에 대단히 동의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역대 저희들이 기자 생활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 한 명 있는 정당의 공약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소개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저런 데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반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런 문제를 언론에서 비교적 눈에 띄게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저런 이른바 캡사이신 저런 정책이 먹혀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 측면까지 보여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총선이 앞두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개혁신당 이익인 최고위원 얘기는 이게 해아만 끼치는 정치 콜레스테롤이다. 캡사이신은 혈액 수단 개선이 좋다. 장해전 최고위원을 보고 윤 대통령에게 고개 굽히고 그것만 윤신만 쫓아다니느라 이건 정치 콜레스테롤이다. 해악만 끼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쪽 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감정의 골도 깊고 그러면 이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맞받아쳐야겠고 하기 때문에 래퍼들이 서로 디스하듯이 맞받아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서로 이때 이제 비유를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걸 또 겨뤄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비유도 굉장히 절묘해야지 더 맛이 있는 것이고 깊은 울림이 또 있어줘야 되는데 현재 이대로만 가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결국에 이렇게 말폭탄을 서로 던졌으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본인의 어떤 콘텐츠와 내용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혁신당 미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하시네요. 개혁신당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공약을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갈라치기용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노인 무임 승차에 대해서도 좀 이 대표가 갈라치기로 소화를 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낸 공약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하려면 여성 또 군대에 갔다 와야 된다. 이 공약은 사실 그걸 감안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공무원 임용 준비하자니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지원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정말 갈라치기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신당이라면 오히려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 과거에 민주노동당의 무상우려 무상교육 이런 스케일이 큰 공약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권자층을 세분화해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소구력을 가질 것이냐 이 고민에 너무 함몰돼 있다는 지적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았고 그럼 개혁신당도 이름값에 상응하는 그런 좀 정말 개혁적인 기치를 내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와 그래도 인연이 있는 박원석 의원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인가요? 세종 가서 양양자 원내대표와 같이 이제 유세 전매특허인 승합차 타고 유세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 대표가 분명히 몇 주 전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개항을 나가라고 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아니 그러면 분당 가서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 복수혈전하라고 했는데 세종 지역구에 가서 뭔가 본인도 세종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듯한 말을 해서 오늘 좀 온라인 회자가 됐는데 박 의원 판단 이준석 대표 직접 지역구 출마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듭 지역구 출마를 시사했고 가장 어려운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층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고 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젊고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후보지 중에 하나로. 민도락에 보면 시민의식이 높다. 네, 거론하는 게 아닌가 싶고 본인 입으로는 세종 출마 가능성을 얘기한 바는 없는데 그런 관측들이 언론에서나 주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 세종에 가서 또 유세를 함으로써 그런 관측이 더 나오게 생겼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뭔가를 결정하겠죠. 저는 정치인에게 지역구 출마 문제는 남들이 이러라저러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든 왜냐하면 이게 실전적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단하는 거고 무슨 계양의리니 분당가비니 이런 설전을 주고받는 것은 진짜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캡사이신데 콜레스테롤 얘기까지 개혁신당 관련한 오랜만에 설전을 하나 봤습니다. 저희가 정정하고 사과하고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지난 4일 저희 뉴스탑턴에서 정치권의 신당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요. 창당에 필요한 인원을 시도별 5천 명씩 최소 5곳 이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인원은 시도당 5곳에서 각 1천 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해당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